나를 찾아줘요. 그렇지?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? 윤수가 돌아오면. 그 무산 쪽의 내부도 아시죠? 거기 가시면 만선낚시터라고 있는데 거기 민수라는 꼬맹이 한번 찾아보십시오. 아이를 찾으러 왔어요. 누구요? 내 아이, 윤수. 민수라고 하던데. 이 형 본 적 있어? 아, 모른다고! 뭐예요? 아냐 이마. 저 왕따들 다 비슷비슷하지 뭐니. 아니 그렇긴 한데 이게 진짜 닮았다니까요. 그냥 봐보세요. 그만하라고. 먼 길 오셨으니까 뭐 푹 쉬시고. 천천히 올라가시면 되겠네. 밤길도 고약하고. 윤수. 귀 뒤에 반점도 있고. 내 아이한테 무슨 짓 한 거야. 한글자막 by 한효정